반갑습니다 모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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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시카고의 모헤 입니다 오늘은 여기 고장난 TV가 하나 있거든요 이 텔레비전은 저희가 그 2015년 블랙프라이데이 때 구매한 TV 입니다 이 텔레비전이 고장이 나서 알아봤는데 새로 구매하라고 그러더라구요 이게 고치는 비용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몇가지 고치는 방법이 있어서 오늘 이 텔레비전을 고쳐 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바로 이 TV 입니다 이 TV가 2015년 11월 블랙프라이데이 날 저희가 한 1000불 안되게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한 거거든요 LG 텔레비전이구요 4K 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를 보시면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영상만 영상만 안나옵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어 이렇게 메뉴도 나오고 글씨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요 유튜브 같은 메뉴를 들어가면 이렇게 메뉴 화면에서는 다 제대로 나옵니다 제대로 나오는데 화면을 플레이하면 로드중 하고서는 영상이 안나옵니다 음성은 나오구요 이런 상태인데 이거를 알아보니 영상을 처리하는 CPU가 메인보드에서 이렇게 접촉불량 현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인보드를 고쳐야 하는데 제가 동영상을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결되어 있는 선들을 모두 제거를 하고요 일단 여기 고정되어 있는 브라켓 하고 TV 하고 분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눕혀 진짜 무거운가 자 텔레비전을 이렇게 눕혔고 점 있는 데를 다 풀러야되더라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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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쪽은 파워에 관련된 거라고 그러더라구요 파워에 관련된 거고 아 여기 있는게 이제 이미지 프로세스 CPU네요 뜨겁게 지져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어 나름대로 LG에서 이게 기존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거를 열을 식혀주는 판이 붙어있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떨어진 모양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실리콘으로 실리콘으로 붙어있네요 실리콘으로 붙어있고 이걸 떼야지만 열로 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아 됐고 케이블은 다 뜯고 야사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문제의 녀석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지재하는 부분이 cpu 인데 cpu 를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떼 놓고 이것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cpu 만 제외를 하고 그 호일을 덮은 다음에 쇠 주더라고요 그 호일을 cpu 만 놔두고 덮는 이유는 이 열이 너무 세서 다른 칩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열을 얘만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구요 근데 지금 cpu 하고 방열판 하고 완전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손으로 싸워줘 보겠습니다 방열판을 떼고 했으면 좋겠는데 방열판이 도저히 안 떨어지네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한 15분 정도 열을 뜨거운 열을 쇠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열판 때문에 오히려 방열판이 뜨거워지면 cpu 쪽으로 더 열이 잘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방금 방열판이 뭔가 움직임이 있었어요 뜨거운 걸로 하니까 방열판이 떨어지네요 자 이제 정말 cpu 만 나왔습니다 cpu 만 나왔고 이거를 조금 더 작게 한번 cpu 만하게 잘라 보겠습니다 다시 cpu 만 열이 가게 다시 잘라 줬구요 다시 15분정도 1분정도 기다려 주 gon 기판이 완전히 익었어요 지금 뜨끈뜨끈한데 아 이게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다 녹았어요 다 녹고 다 타버렸어요 이런 데를 다 타고 안될 수... 안되겠는데 망가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 들어왔다 아 물이 깜빡 걸렸어 레드컬러가 꺼진거에요 이게 켜져야되는데 깜빡걸리네 망가진거야? 열을 계속 그만 막는거야 이게 꺼진거지 그치 네 꺼진거에요 못된 티비 아이씨 너무 많이 태웠나봐 자 이렇게 텔레비전을 고쳐봤는데요 고친게 아니죠 망가트렸죠? 아 진짜 짜증이 솟아나네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텔레비전을 또 구매를 해야된다는게 정말 화가 납니다 일단은 좀 버티고 버티고다가 좀 저렴한 TV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구요 지금까지 시카고에서 모 하고 있는 모에 였습니다 또 봐요